76%면 괜찮을까? 바꾸러 나갑니다 그럼 좀 충전하다가 다시 하다가 다시 어쩌면 깨고 왔죠? 이것만 보여주고 오늘 먹으려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왔어요 이거는 코치님꺼 코치님꺼 가져왔어? 응! 코치님꺼 드려야지 그래? 내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? 빵이나 냉면스도 아니고? 네 바로 여깁니다 바로 여깁니다 옥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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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편집하면 되잖아요 이런거는? 오늘 처음이라고 옥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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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칼 옥차Bro 옥차 저희 코치님입니다.